안녕하세요 한빛티비의 한빛입니다. 네 오늘 한빛티비 라이프아프터 방송에서는요 바뀌어버린 미야긴 생물을 사냥해서 보상이 바뀌죠. 집으로 보상을 보내지더라구요. 그거랑 또 누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는지 어떤 사람이 많이 때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구요. 그거 한번 보시구요. 제가 또 몇가지 랜시같은거 준비한거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많이 바뀌었죠? 많이 바뀌어가지고 보상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. 미야긴 생물을 잡으면 이렇게 보상이 바뀝니다. 진급을 한번 해볼겁니다. 진급을 한번 해볼겁니다. 진급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네요. 네 네 이제 루이 진급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연구를 진행하라고 해요. 무기 진급을 선택하고 연구들을 넣어 진급 연구를 제가 무기를 벌써 한번 연구했거든요. 연구를 한번 해볼께요. 한번 해보죠. 흠 흠 흠 미야긴 전자 왜 높이 제압은 어떤 뜻인가 모르겠네 근거로 피해자 휘두르는 속도보다는 이게 낫겠죠? 저녁은 이미지에 진격을 시키라고 했죠? 요건을 모성전차를 열렸다고 믿기네요 배우가 없었죠? 네 위상 진극을 한번 볼려고요 reminders 철판 워지팀 형태 거의 아닌 철판 relative D superior ru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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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는... 이쪽에는... 이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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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한데요? 이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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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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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이것은 거미니까 좀 장검을 사갈 수 있는데 이걸 좀 지속해서 지금의 고교 지금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배합연구제에서 위생을 했었어야 돼. 이상을 했었어야 돼.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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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